밥도 다졌지! 밥도! 이 거야! 저거! 할까봐 가자 오랜만이네 한 5일만인가? 아이자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아이고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네 아이자 아이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맨 내기방송 아니구요 오늘은 그냥 소프트하게 그냥 출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돌릴 거구요 한 번만 나올 때까지 중점 돌릴게요 자 갑시다! 한 포맨이라니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볼게요 아하 시스터 베이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폭탄 사용해서 불도 끄고 해볼게 아 아무것도 안 나죠 와우 아니 어떻게 이를 쓰레기밖에 뿌 아 이거야 간혹 쩌가랑 엄마 눈이랑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잠깐만 일어나간 뒤지게 빠른 리만 할게요 오케이 빨리 오케이 블라인드 내용 돌릴게요 남은 기회는 두번 남았습니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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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어 액수라 드네요 돌릴게요 오케이 야 좋아 운좋다 식칼 아 근데 아까 여그 여그여서 좋은 아이템은 하나als 나와 식칼 좋아 뿌 뿌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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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어, 다행히 블라인드야 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돌렸으면 내가 정말 화가 날 뻔했... 오케이 자 간다 간다 뿌우우! 오케이 별로 나빠요 이게 마지막이었나? 하나 더 남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제발 여기서 한 대 맞고 원월킥 우선 나쁘지 않은데 아.. nothing 잡아봅시다 어휴 잠깐만 잠깐만 이러지마 폭탄말고 먹어준 다음에 여러분 제가 한 번 킬 남았나요? 아니면 아예 없나요? 제가 말하면서 까먹었어요 슬슬 졸리다보니까 이런 불장사가 생기는구먼요 폭탄 사용해서 저 열쇠를 먹으면 정말 이득이겠지만 야 나 왜케 못해 안그래도 못했는데 지금은 더 못하네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한 번 이 길을 최대한 살려보고 해보겠습니다 아 얘 다리 아 이제 다 아 너무 화가다 좋아 사질로 안하잖아요? 사질로 별로 안하진 않다구요 저희가 한 번에 폭탄으로 잡아주는게 최고의 선택 최선이죠 엄매 야 왜케 못맞춰 옘벼 돌리겠습니다 야 나 이렇게 못하냐 진짜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어휴 중앙에 또 폭탄을 사용했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괜히 멍청한게 사용해버렸군요 일수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피해주고 이쪽이라고 컴온 컴온 이게 오일만 해서 그럽니다 진짜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야이정을 해서 그런지 뭔가 아쉬운 모습이 자꾸 나네요 저 원래 여러분들 이런 사람 아닌가 아시죠? 저 원래 엉청한 컨트롤을 가진 사람인데 이게 일주일만에 하다보니까 거의 오일만이죠 돌려볼게요 뿌옿뿌옿뿌옿 밸런스 어 밸런스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근데 제가 밸런스가 나쁘지 않아요 이게 근데 문제는 지금같은 경우에요 공석을 먹어도 공격력이 어려우고 이속이 어려우고 이러기 때문에 예비요 근데 이게 아 모르겠다 여기서 여기서 어음 사이클로스 사이클로스 뭐 두유 나오면 게임 끝나 두유가 나오면 끝난다 자 과연 밸런스 먹기 때문에 열쇠랑 이게 주죠 에이 갸따 쓰레기 갸따 쓰레기 한번 열어봅시다 저거 그 아무거나 처먹어도 좋기 때문에 NO 설마 네 아무거나 처먹어도 좋기 때문에 열쇠 여덟개 우선 잘못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은 괜찮아요 왓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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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상전도 가봐야지 7원짜리 막 개사기 아이템 막 있을수도 있어 미트 좋은데 미트 좋은데 근데 사람마다 손하는 아이템이 다르지 전 이 아이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필 미트네요 개같은걸 그렇지 야아 야하하하하 죽어라 비치 자 먹지 않습니다 우선 먹지 않는다구요 자 상점에 가서 한번 자 여기서 나와주세요 비밀방 뿌야 도박입니다 씨팔 도박입니다 야 뽐새끼 씨팔 이러면 어 럭업 오케이 야 럭업은 좋아요 야 럭업했는데 데미지가 올라가는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들 벌써 눈물이 약간 굵어졌습니다 좋아 안녕하세여 아 원플러스원 야 잠깐만 야 운 야 이건 좋습니다 원플러스원 잠깐만요 잠시만요 원플러스원 지금 돈이 많이 없는데 원플러스원은 꼭 먹어줘야되는 그런 요소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원짜리 이쪽으로 하나 먹어서 돌려 왓다 빠아악 수고히 닝겐 데스네 대다다 닝겐 좋아요 한번 갑시다 한번 절차에 또 이득을 취해보자구요 마타 여러분들 저 죄송한데 아이유 사인 받은 사람입니다 뿌웅 쉣 진짜 내려갑니다 뿌옇뿌옇 뿌웅 갑시다 자 아이유 사인 받은 사람입니다 절차를 모르나본데 저 이런 사람이에요 어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열어볼까 근데 열쇠가 너무 많이 든다 왓더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들 저게 야하 열쇠 두개가 저게 뭐더라 저게 기억이 안나네요 야 대박났다 저기 역시 원플러스원이야 진짜 푸짐하다 오케이 에자 지게 있는 아이템 다 벨려요 그러면 황금방 아 후니야 내가 지금 비루하거든 이봐 내가 지금 어허허허허 내가 너를 싫어해 아 후니야 아아 앙 앞에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때 네가 나오냐 아아 어으 어으 답답해 미치겠어 어 너무 답답해 어으 어 마치 어으 마치 축구 경기 보는 거 같애 옛날에 몇 년 누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이라크 전할 때 이란이었나 이란? 와 이란 개새끼는 침대 축구 씨면 머머나면 눕고 1분에 한 번씩 누웠던 거 기억난다 와 그거 보는 거 같아 존나 답답해 아우 빨리 뒤져 그렇지 아 좋았어 꺼지세요 제가 꺼질게요 왔다 왔다 아아 자 과연 뿌야아 과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열 수가 없는데 이 갱 위에는 이것을 뽀개서 이 안에 열쇠가 있어 있길 바라야됩니다 오이야아 흫 하하하 우와 저 미쳤는데 안녕하세요 어 우선 쏘라탄을 겟해줍시다 뿌야아 나와주세요 조잡니다 아이고 짠졸끗냐 내적으로 날아갈 수 밖에 없네요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 쭉쭉 잡아주도록 그러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잡아주도록 그러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뚝구멍 열어주 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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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빨리 뚱구멍 열어 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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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허아 푸짐합니다 아주 푸짐해요 사라져 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이것은 야 저 15원짜리 살까 그러면 아아 좋아요 자 반값짜리 사줍시다 아아 아아 아 이거 뭐 다 먹고 싶은데 어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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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배터리가 안 되잖아 우호 야 얘 배터리가 안 되므네 그러면 저 하나 사고 갑시다 아아 저금 좀 해요 마아 지금 저금 하면 안 돼 알겠어? 확 갑시다 컴온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좀빵망이군요 좋습니다 아주 시명 부족 때문에 딱 되는 건데 하하 그쪽 아하 아하 그쪽 미안해요 제가 까먹을 수도 있죠 하하하하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찡긋 네 그건 훈수 아닙니까 씨바람 들어 아닙니다 자 컴온 컴온 요 컴온니 네 문제는 지금 밸런스를 humbled기 때문에 초간 밸런스는 별로 좋진 않거든요 아 흑 흤 히 Final 뿌~~ 아... 9피 아이템입니다 q 나쁘진않쳐 이 문이 계속 열려finden 에서 어 야 가능성은 있어 이 문이 계속 열려있을 수 있어 어? 전 문이 계속 열려있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는 빡해자고 3번만 안 잊어 이 뭐더라? 어예 나쁘지 않아? 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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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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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응 예에에ㅔ 에라이 야 말고 우선 황금항 보내자 이걸로 무조건 황금항 우선 진전 다찾잖아 황금항 우선 자, 과연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선덕선덕 두유 나왔으면 좋겠다 머등이 두유 나왔으면 좋겠다 두유 먹고 싶다 두유 아하 가..가시 가 뿌유 잠깐만 픽업템 이 밑.. 야 아 럭다.. 허허.. 이럴수가 픽업템이잖아 그 픽업템이 이 픽업템? 야 뒤질래? 아 배터리를 먹었어야 했는데 아따매 열쇠 다 날렸네 아 픽업템이 그 다른 픽업 아이템 여기서 나올 수도 있죠? 망했네 하지만 모릅니다 이 비밀방에서 굉장한 엄청난 굉장히 엄청난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 아이템을 믿어왔습니다 자 과연 권장형 적나? 좋아 냐 그렇지 내가 말해왔세 좋아 어 눈물 젖은 돈이잖아 눈물 젖은 돈을 먹어본 적이 있나? 없어? 그다음 여기서 1급 비밀방 나와 제세야 오? 오오오오오오오 예 명 쌍놈 갑시다 먹어주고 아 우선 다 먹어야지 나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했어! 미친 야 미쳤는데? 휴 아휴 어 내가 어디서 먹었더라? 자 공성어 배내서 먹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으아스럽죠? 이거 하죠? 야 우선 헌혈해서 돈 좀 뽑자 돈 좀 뽑을게요 됐어 아나 아나 봐라 아나 봐라 아나님 무봐라 오케이 열쇠가 많이 많이 필요한데 이번 보너스 원에다가 아주 이득으로 벌고 있다고요 엠비가 또 주냐? 야 한 1절만 줘 야 레이저업도 줘 레이저 솔직히 레이저업도 나와도 기분 좋겠다 엠비 야 피되지잖아 피되지 2층인데 왜 그래 얘들아 이두랑 왓 더 펄 해놓은 그냥 뒤졌으면 좋겠다 잠깐만 아니야 이게 좋아 아니 몬도는 이렇게 큰 놈을 준다냐 야 이거 진짜 이거 악마 거래로 싹 다 날려야겠다 이거 다행히 지금 소울아트 또 검은아트도 있기 때문에 사라져주세요 세요네 와우 아따 잘 이쑤시고 갑니다 자 갑시다 제가 과연 밸런스를 모은게 잘한 짓일까요 나쁜 짓일까요 그 판단은 나중에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이 씨발놈의 HP 어이구 풀체로 내려갑니다 성탄 아 블라인드잖아 왓 더 펑 아 이런데 왜 왔을까 진짜 이건 블라인드입니다 괜찮아 여러분들 블라인드 괜찮아요 여기서는 저는 어떤 아이템을 먹어도 됩니다 뭐 사정거리 먹어도 공격력이 올라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공송 아이템? 데미지 아이템? 먹어도 그냥 적절하게 낮아집니다 어 공산주의의 공다 아니구나 잠깐만 나 맞다 아 나 사다리지 아 맞다 나 사다리지 깜빡했군요 얼만 안쓰면 그래 음 좋아 비켜 비켜 모노님 노말 시드 이거 사기에요 그래 알았다 좋아 얘 잡으면 적절하게 또 돌릴 수 있는 스페이스바이템 나오기 때문에 트레이저가 빨리빨리 잡고 싶습니다 빨리빨리 뒤져보세요 암모니아야 아니 이것은 쓰레깁니다 쓰레깁니다 아 밑에가고 저 체력 한칸 아깝다 저거 이쪽이랬눈? 이쪽에선 무적이랬눕 여작 뜨미너로 어떻게 할 수 없다눕 근데 그냥 잡는게 낫잖아 빨리빨리 잡아주자로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링맨님 감사합니다 격션 아니 이것은 필요없습니다 미로 아니 이것은 응? 예암병 시 워호우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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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í 1 progressive ignore 좋아 임 오케이 안녕하세요 fi 이즈 좋은 아이템 나와줍니더! 예미한 쌍나미가 아닙니다. 야, 진짜 뭐 이렇게 쓰레기들만 나오는거야 이러면 안되잖아, 어? 대한민국에서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이 빨갱이는 뭐야? 아, 노랭이는 뭐야? 오우야! 피어즈업! 실제로는 공격력과 사정거리가 늘어나겠죠? 오케이! 공격력 올랐어, 오호! 야,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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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꿀이다 꿀! 여기서 꿀을 빠네, 할짝 자, 비밀막 있는거 아닙니까? 예미한이네요 공속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오, 여기서 샤방 할수도 있네요 샤방! 풀체력 졌습니다! 예미한 풀체력 아주 기분 좋네요 이따 갈게 답다 잘 박자! 이따 앞에! 죄송합니다 죽어 방구 좀 그만 뿡뿡 끼라고 이 뿡뿡해 럭다운 필요 없습니다 우선 왕망한테 바로바로 돌릴 갈게요 왕망에서 좋은 아이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아이적이 기억나는게 그거 아닌가요? 역대 최고 딜? 아, 역대 역대급 데미지 알죠? 최고는 아니고 역대급 데미지 그거 맞죠? 역, 역대 노리 진짜 어떻게 구피셋을 만들었는데 딜이 그렇게 안나올까? 아아 왕잡는데 존나 오래 걸렸잖아요 그쵸?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아, 오케이! 사탄인줄 알았는데 사탄이 아니군요 가볍게 피해줍니다 가볍게 또 피해줍니다 오호라 오호라 예연병 맞으면 안돼요 괜히 한 대 더 때리려고 하다가 쳐 맞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어어? 마치 투우사 마냥 예 조심해, 갑자기 어, 계유사이포 조심해야되죠? 그만 좀 싸들어 당겨라 크으으으으 빨간 피 채우면 악마방 안뜬? 뭔 개소리야 빨간 피가 달면 안돼요 뭐 소울아트 아니면 뭐 블랙 하트는 괜찮은데 자, 이제 슬슬 위험해진 단계죠? 아이, 잠깐만 잡았다 쫙! 나 왔다 우선 먹어줍시다 공석아 오우 뭐야 뭐길래 이렇게 헤헤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크로즈업 미친 헤헤헤 야 눈물 왜이렇게 커졌냐 이거? 이쑤시갠가? 이거 뭐 먹은거에요? 왜이렇게 데미지가 세 세 보이냐? 바비로네 창녀 먹었는데 진짜 쓰레기입니다 지금 먹을 필요는 없어요 체력이 많아서 이쑤시개? 이쑤시개 먹으면 데미지가 크게 보이나요? 데미지 좀 EK 보이는데 그쵸? 글로벌하게 보이는데 오케이 야 야 이가멋 미친 꿈마이 미친 좆됐다 썼구요 과연 빼뿌에 빼뿌 아어어어어어 이야 이야 진 짜라 demol봉 니 아이가 오케이 사물쇼 구파트랙 wife 이제 아직도 미운 이 곱쌀이 털이 막힌 채 인생 그림에 딱 맞아 돌아가는데 너 땅에 무릎이 높지 않아 나의 맘데 너 높아심을 쿠팡대용 겨지가 내려갑니다 내일은 털인 자세 매적의 삶의 외침에 느껴집니다 매치만의 껄받는데 갑시다 서울 사고가지 소울아트 없었어요 개 빠가도리시 찡긋 맞으면 안됩니다 맞으면 안되요 맞으면 절대 안된다고 해요 자 여기서부터 체력이 깎이면 안되요 다행히 공속 나름 달콤합니다 공속 나름 달콤하기 때문에 조심하자구요 좋아 어떻게 보면 이게 딜 증가죠 딜 두배 증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치아키 자 갑시다 도배암은 강태인 당연하죠 죽여버리기 전에 자 과연 열쇠가 필요한 쓰레기군요 필요 없습니다 자 왼쪽 가볼까요 음 잘못 왔군요 자 오케이 저기 밑에 보이네요 저기 밑에 샴큼한 색돌이 보이는군요 이 색돌아 자 과연 도사 디미점이지만 공속업이 됐네요 어허 어허 이게 밸런스 먹기 때문에 공격력 업 아이템을 넣으면 뭐 골고루 업이 됩니다 공속업을 수도 있고 뭐 사정거리 업 업하셔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치아키 자 황금방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디 상점이나 황금방이 빨리빨리 튀어나오면 아주 아주 정말 정말 좋겠는디 안 나오네요 아따 여기 아닌디 아따 여기 있구먼 아따 조합은 당께요 아오오 잘 피했어 자 그럼 현실의 컨트롤이었어요 정말 나쁘지 않은 컨트롤이었고 황금방에서 과연 안녕하세요 머니드 파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데미지 올라가는 거 뭐가 올라가는 거야 야 머니즈 파워 좋습니다 원 플러스 원인 상태에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 돈을 저금하면 안 됩니다 공격력을 저금하는 셈이 되는 거죠 좋아 눈물이 살짝 커진 것 같기도 하고 트리프샷 조심해 주자고요 저쪽 발견물 꺼주고 돈 뭐가지고 위로가는데 허격산 아이템이 나옵니다 와우 아니 안스톱버블 아니 이것은 이거 그거 아닌가 이거 야 아무튼 운 좋아 저기 저기 뭐더라 어 왕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 근데 맛있다 아 맛있어 아 근데 마지막 안 돼요 했는데 안 돼 맛있어 가 돼버렸네 잠깐만 창 좀 두번 뭔 말이야 그게 어어 너무 모르게 맛있다고 했네 자 가자 오케이 안 돼 괜찮아 헌율 있어 헌율 있다구요 땜인 콘서트 보지마다 해 보지마다 좋습니다 어 이거 공통화 아이템이죠 공통화 아이템 뿌얘 아 좋습니다 야 근데 이거 아 이걸 돌리고 싶거든 이거 이걸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이거 아 이 두개로 돌릴까? 뿌! 어 얌 저 아이템을 에이 버거 에이 버거 오우야 튀 장난이 깎이네 이거 쫌 뭐 차량 많으니까 자 우선 다른방도 노려볼게요 오케이 돈도 먹어주고 이게 이게 데미지가 떨어지면 그거의 머니즈 파울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예비용 데미지가 떨어지면 이제 뭐 공속이 떨어지거나 그러려나 한번 가 뭐냐? 음 너냐? 뭐냐 너냐? 갑시다 백옥도 나와주면 무한이 가능할텐데 상자 깎는데 여기서 적절하게? 그렇지 피 나와주고 돈 나와주고 폭탄은 나와주면 아주 좋아요 씹 자 여기서 적절하게 쏠아트 대개가 다 나오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꺼지세요 허허 괜찮아 뭐 한 대도 안 맞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쵸? 기지 기지? 좋아 어허 어허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될거같은 그런 부분이군요 어허 저기를 못가 여기를 못가 피 깎아버릴까? 아니야 뒤져 그러다가 난 뒤지기 싫대구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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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길방 찾아보도록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바로 왼쪽에 있는데 같은데 저쪽도 아니군요 이쪽도 아니구요 어디야 열쇠거지 투자해요 마 여모를 야 그러자 열쇠거지 투자해도 될거같은데? 아네 멀리다 멀리다 멀어 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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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자 이제 그만 몇개 처먹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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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런 씹! 잠깐만 부터져라! 이니어샤! 이니어샤 아니고 저 밑에 가보자고 설마! 어.. 안 돼! 으악! 잠깐만잠만 안 돼 안 돼 어.. 뒤죽 뻔했네 어.. 뭐야 얻은게 없잖아 거의 좋습니다. 공속 참 이쁘네요 아우.. 공속 참 이쁘다 그렇지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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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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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대가리 웅차웅차웅차 응 그래 어우 대가리 웅차차웅차 아 이거 맞네 예명 텔레포트 어디로 예명! 존나 으허어어 멀잖니? 갑시다 솔직히 지금도 좀 세요 솔직히 좀 지금도 약간 좀 어.. 적절하게 어? 적절하게 좀 강력합니다 폭탄 몇개 아.. 돈이 얼마야 지금 미쳤.. 미쳤.. 미쳤니? 이봐 마지막 요새야 그래 뒤졌다 그렇지! 나름 환불해주는군요 자 뭐.. 야 어디있을까? 이거 비밀방이 안 보여 이쪽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쪽 아니면 없어요 이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좋습니다 여기서 또 설마 그거 나오는거 아니야? 에이 설마 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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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이거 먹으면 어? 스피드업 스피드업 사전거래업이기 때문에 이거 이득 아닙니까? 그쵸? 돌릴 수가 없었어 왜냐면 스피드업 사전거래업이야 그러면 스탯이 두개 올라가거든요 뭐 그런거로 치면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아 다음방으로 갈게요 이 눈나빠지 눈나빠진 스테이지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와야겠습니다 안녕 좋아 자 지금 12시 37분이네 여러분들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새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100개 88개네요 뒤질래? 뭐 아 이리 우물쭈물한 새끼 마 니 뒤지고싶나 갑시다 우선 상점으로 나쁘지 않는데 뿌! 챔피오멘트 워라압! 데뷔 올라갑니다 미스터리 상점 워라압! 뿌야! 우호우우우 좋습니다 마 대부님 그라이고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오 지금 괜찮아 공속 풀이야 지금 야 좋아 좋아 내가 정말 먹기 잘하는 것 같다 응 아 쫀득쫀득하네 쫀쫄니 아따 쫀쫄니 아따 딜이 쫀득쫀득하네 오케이 야 쫀나쫄어 여기서 진짜 귀시 거짓말처럼 구피새시 만족되는거야 카누 게임 끝 어흑 이브닥 데이터 베스트 내깐 어쨌든 이렇게선 압수 게임 끝 오케이 빌케어 빌케어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녕히 계세요 자 데드키 내 안에 흐르는 피 데드피군요 아이 데드키군요 저 있으면은 뭐 좋은 뭐 뭐 뭐 상점 싹 다일 수 있고 좋긴 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가져가요 여무생 tents Home 드루 다 풀피가 완성되는군요 자 공소 풀이죠 뭐 오늘 원래 urgent 가볍게 피해 주고 오케이 좋아요 열쇠 으어 아까 열쇠 버린것 지금 다 얻어가네요 자 그래도 풀게이지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폭탄 다시 사용할게요 보기에서 보면 여기서 블랙하트가 나옵니다 저렇게만이죠 자 공속 야 이속 빨라 공속 빨라 진짜 빨라 그렇지 야 응 아가리 아가리에 스탠드 그렇지 오 왕방 가는거다 넙 황금방 가는거 왕방 가는게 낫겠죠 네 여러분들 훈수 좀 그만하세요 뭐 하늘에서 돈 벌어요 됐어 피 뭐다로 해 어차피 널렸어 또 황금방 좀만 더 까서갑시다 뭔 놈의 훈수는 장난 아니야 아 진짜 어 안가볼 수가 없잖아 와우 아 안돼 이게 이게 그거 되나요 적용되나요 여러분들 밸런스인데 크라켄헤드 아니 크라켄헤드가 아니 공속 그거잖아 이거 되겠죠 오 미쳤다 이거 지금 진짜 야 진짜 쩔어 진짜 쩔어 어 공속도 야 이속도 빨라서 날라온 눈물이 정말 빨라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도 피했네 뽐샘키 뿌야 열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갑시다 오 쩐네 쩔어 야 진짜 꿀인데 꿀 안될걸요 이게 50%는 아니고 이게 너무 50% 증가했나 모르겠네 근데 이게 밸런스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군요 이속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에임비엉 타삭 뿌야 럭키군요 연율루키 방금 너 어벤즈스2 나오니 어벤즈스2 보고싶다 그래 너 죽어 좋습니다 와우 어 잠깐만 아하하하 저는 이거 데미지업인가 아는데 저는 쿠피스에 노릴게요 뿌야 예임비엉 응 어으 찹 우 으 으 예임비엉 하지만 우호오 야 올 스테트 여러분들 올스테트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런 아이템 먹었습니다 이야 지금 데미지가 짱짱매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쿨피셋만 만들 film 게임 끝입니다 진짜 게임 haw Dos 남순 정말 진짜 제대로 게임 끝입니다 와 제가 마지막에 했던 아이작이 솔직히 진짜 개핵 핵노딜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한방에 핵딜 금세 다함께 구타타 자 구타타다 진짜 예인병 정말 끝났어요 한방에 핵딜이다 다함께 구타타 어 비켜라 좋습니다 아잇 더니군요 저는 머니지 파워까지 먹었기 때문에 돈을 먹으면 데미지가 세집니다 하지만 밸런스 먹었기 때문에 뭐 데미지도 올라가고 뭐 다른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뒤져 고마워 그작 플러거는 왜 잊었는가 아하 아 맞다 아 맞다 갑시다 뿌! 앙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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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샷이군요 너 먹어라 잠깐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트리플샷이긴 하지만 어... 썩 좋아하는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못가 다시 해볼까? 저... 저기도 가봐야 돼 저기도 아... 돈좀 그래 얘말도 그냥 풀... 풀... 풀 만들고 가자 그쵸 어젯 이제 밖에는 끔찍한 밤이다 좀... 호 호 호!!! 즉... 야 그냥 가자 솔직히 스페이스는 좀 아깝긴 했어 아 이거 체력 체력 좀 아깝다 오케 80원 마지막 Ribeц 아 이거 우선 내 nó있고 저기 가보자고여 돈 얌해주고 공속의 맥더라고 공속의... 그냥 시장! 시장창 쩔지! 자, 탈출할 수 있는거 하나 들고 갑시다 이런 C 계세요, 안녕히 뿌! 그냥 갑시다 그냥 갈게요 빌왕 필요없어요! 난 그냥 지금 빨리 깨고 싶어 난 너무 강력하거든 야허아! 고맙습니다 좋아, 가자 필요없어? 어, 누나 먹어라 왜 아까워 짜이템 좋아? 아 진짜 아까워? 그럼 누나 주워 먹어 저기 가서 하하하하하하 아 짜이템 좋다고? 그래 아쉬워? 그럼 가서 주워 먹으라고 그 훈 왜야 이길어 이씨 자아 톤 던져라 완벽 패스얼 오케이 내려갑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고 내려갑니다 오케이 잠깐만 악마방 열려있 아 그래 이 확률도 좀 재봤어야 했는데 아 그렇죠 이 확률도 좀 재봤어야 했는데 어찌보면 악마방에 먹을거 없었기 때문에 뭐 미련은 없었지만 오케이 여기 엄마방이군요 잠깐만 초코 우어엌 저 초코다 야 야! 초코다 야 잠깐만 얘들아 걱정마 야 잠깐만 침착해 얘들아 초코야 침착해 안녕하세요 어? 1번방의 선물 이게 1번방의 선물이 뭐하더라 님 배터리 습 기다려 우선 다 하고 1번방의 선물이 다 돌리는 거였나? 아 쓸모없는것이죠 돌리지않겠습니다 제가 진짜 인생이 지금 이 스탯이 쓰레기였때면 저는 분명히 돌립을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스펙을 보세요 디스리 스펙?? 아 엄청나거든요 자.. 우선 좀 채워두고 갑시다 모든거 돌릴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헛되게 깝칠필요 좋아 데미야 진짜 calcälle 나 진짜 갑니다! 뿌! 이런 씹장 괜찮아요 여사 뿌! 안녕히 계세요 내가 알던 그 녀석이 아니야 씨 내가 알던 그 녀석이 아니야 아니 내가 알던 그 녀석이 아니라니까? 아이고! 아 미친 야 큰일 났다 이거 나 지금 그냥 체력일텐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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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저거 못가 못돌린단 말이야 아 그냥 체력이다 이거 저거 못가겠네 저거 풀러고 있었다고 아 맞다 아! 아! 나 풀러고 있었네 아 저거 까먹게 됐네 아유 마치 스카푸러 조심 됐어 다시 좋고 다시 좋고! 헤헤헤헤 예명 갑시다 야 여기서 피 손 이 피 악기 피 다 해서 무조건 조건 뽑는 것도 있지 않아요? 방법? 아 병신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아하 별로 좋지 못한 방법이 우선 먹어보자 하하 아이 솔직히 이게 더 나은 것 같애 엄마 죽여봤자 뭐 폴라웨이드 못 깔꺼! 못 깔꺼! 작정하고 자! 아! 예임병! 여기에 갑시다 밑에 달방 한번 가볼게요 달방 아아아아아아 구피 뭐! 구피는 다 안에 가면 되지 뭐야! 야! 야! 야아아아아아아아! 구피는! 다 안에 가면 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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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뭇? 뭇 무기영화 캡샤! 야! 그냥 가! 뿌! 이게 공속 올라가는데 이거 데미져 이거 데미져 올라가지 않을까? 뭐 없네요 전 이게 올라.. 이게 공속 올라감으로써 밸런스 먹었기 때문에 데미져 올라가지 않았는데 뭐 올라간지 모르겠네 자 갑시다! 그냥 조질게얀! 오케이 오케이 배터리 있어야 돼 저 밑에를 어차피 헬스업 비.. 아이 필요없어 진짜 필요없어 색돌 있었어 색돌? 여깄네요 자 나와주세요! 쓰레트시! 얌! 그냥 갈게요! 뭐.. 뭐.. 뭐 하겠다고 자 어머니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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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야 좋아! 잠깐 족발을 보여주셨는데 이정도 데미지는 정말 극합니다 좋았어! ㅇㅇㅇ ㅅㅇㅈㅇ ㅅ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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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플러그 있잖아 ㅅㅇ ㅅㅇ 잠깐만 플러그 안되지 저 게이지가 0이여야 되지 편행하자 우와 이왕 이렇게 된게 우리 인연인가봐요 이 씨바년아 흐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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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이의 인병 괜찮아요 여기서 구핏에 띄우면 되는거에요 약간 늦어도 어? 늦어도 구핏에 띄우면 되는거잖아요 그쵸? 그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어휴 눈가리를 눈가리를 좋았어 자 빨리 왕방 가면 좋겠네 빨리 왕방 가면 좋겠네 아 이게 암 야 지금 내가 그어버리는 밑에 그어 피랑 상 몬스터가 하는 피랑 좀 헷갈려 아 이거 저그마가 올걸 조심해야돼 무조건 체력 조심 휘 좋아 저건 내피 저건 니피야 저건 쩔스 야 녀석들 피야 좋아 완벽했고 사라졌어 가자 이게 또 피가 또 내피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안보이고 다큰니스라서 예앤병 헛방 왔네 헛방 음 필요없고 갑시다 야 그런 시스템 있으면 좋겠다 그니까 제가 99원이 다 됐어요 근데 돈은 먹어지는데 99원 이후로 먹는 돈은 저급이 되는거야 약간 뭔가 좀 사기 같은데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건데 좋아 사전거래 쩔기 때문에 멀리서 존나존나 때려줍시다 가볍게 맞아야지 야 근데 99원 되기 전까지는 못한다는거지 그게 그게 메리트입니다 아 문 다 다 털렸어 더 이상 맞으면 안됩니다 꼭 나와 주워야 해요 악마박이 냠냠 석탕 버린게 손해 야 버린게 아니지 그거 그걸 잃고 더 좋은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일종의 도박 잠깐만 말고 아 맞았어 이미 아 개빡쳐 아 그냥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잖아 징긋 뒤져 이단 말이야 좋아 따라와봐 따라와봐 배너스 먹기 잘한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슬오옹 다시 지금 후회 наконец 게 이 씨발 핣 하하하하 십 weap 아 아냐 X됐다 야 여기 다 뭐 나오냐 어휴 대박이다 진짜 뭐야 뭔데 빚이야 자 써주고 혹시 모르니까 잡았쓰 흐흐흐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언스탑바볼 벤서그랜까나 둘다 데미지죠 하지만 돌려서 저는 친구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더 오면 되요 뭘 왜 돌려야 야 구피셋 만들어야지 아 플러그 근데 지금 체력 좀 체력 좀 체력 좀 알아 기다려 인마 체력 좀 체력 촬영하는데 뭔 플러그야 아이씨 뒤질 일이 있어연? 오케이 이거야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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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돌려서 나왔잖아 100% 악마방기라고 삐치 흥분하지마라고 삐리비리비리 삐치 아 이게 데미지인데 아 이거 필요없어 뿌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배터리는 멀잖아 아 진짜 찡찡거려요 아 자꾸 찡찡거릴래? 얘들아 찡얼찡얼 거리지마 여기서 1급 비리만 찾았는데 거기가 피존었으면 정말 좋겠다 아니야 난 먹지않아 체력을 싹 다 먹고 우선 가보자 여호호호 흠 자 버개고 오케이 갑시다 얘들이 보기에도 답답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찡글찡글 거리지 말라고요 답답하면 무조건 찡글찡글 거려 됩니깨 개새끼들 한들만 데리고 개새끼들 밑에 배터리 알아 하지마 기다려 버라꼬 여기서 대박 띄울테니까 저 간다 뿌어어어어어어어어 정말 오래 기달렸어요 이씨 하하하하 여물어라 밀어버리기 전에 잘봐요 결국엔 했잖아요 굿비스 제가 뭘 했어요 오늘 빨리 깨고 싶대죠 곰보게 빨리 깨잖아요 하하하핫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핰 하하 하핵 하야affen 우리친구들 아유 아유 name 하이 진짜 왜 흥분을 해요 때리고 싶게 하하이 갔나 씨앗기 좋아요 갑시다 쭉쭉 가자구요 음 좋아요 이걸 왕망 돌리면 적절하게 완벽하겠군요 자 가보자구요 가자